안녕하세요. 예은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. 하루만 못 봐도 뽀뽀하고 싶어 달콤한 너에게 뽀뽀하고 싶어 손바퀴 터질듯 그대 안아줄게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 섹시한 여자를 봐도 아무만 보면 걸어가기 늦은 것들께 졸아해 사랑해준 것만 해 I love you. als I need you. als I love you. als I need you. 하루만 못 봐도 뽀뽀하고 싶어 달콤한 너에게 뽀뽀하고 싶어 숨막혀 터질 듯 그대 안아줄게 영원히 그대를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현주입니다. 오늘 김영규 작곡자님에게 너무너무 좋은 곡을 받아가지고요. 샤이니의 먼뉴스와 함께 피처링해서 노래를 했는데요.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. 그만큼 저 현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파이팅! 파이팅!